먹어만 좀 먹자 먹지도 Dahous'떵거리지말고 먹어! 다우뜽거리지말고 먹어 먹어! 미카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도 되는거야! 오빠가 먹어봤어? 우리 원수도 있는 야채 오! 밀키 여러분은 해산물 좋아하시나요? 바다의 인삼이라 불리는 해삼입니다 즉하유 덕분에 해삼도 먹어보네요 해삼 손질 방법입니다 해삼 양쪽 끝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해줍니다 해삼은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점점 녹아버리더라구요 구매하자마자 손질해서 바로 드시는걸 추천합니다 간단한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상태 좋은것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미더덕맛? 미더덕과 바다맛 같은게 나는것 같구요 엄청 쫀득쫀득거리네요 기다려 이게 해삼이야 해삼 엄청 좋대 몸에 미유 자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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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유 미유 미유는 안먹네요 씹어보지도 않아요 씹어보지도 않아 미유 앉아 옳지 먹을때는 말잘들어요 이만큼만 미카야 미카 먹어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야 먹지도 않으면서 욕심만맞은 미카입니다 아 뭐 먹 먹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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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우뜬거리지말고 먹어 먹어 미카야 이거 먹어 먹어도 되는거야 오빠가 먹어봤어 자 어색 재미없어 가운 저쪽으로 가야지 저쪽 저쪽 옳지 여기 앉아야지 이거 먹어볼래? 맛없어? 이승가 잡아줄게 자 왜 외면을? 해삼은 아무도 안 먹네요 망했어 망했어 자 고생했어 고생했어 미쯔 미쯔 요새 미쯔 이리 가 미쯔 미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